저 왔어요 선배님 여기 앉아 네 비 오느라 고생한거야? 오느라고? 네 비 많이 오네? 네 정말 고생했어? 네 2분 늦었어 아 죄송합니다 넌 인생을 알 때 더 배워야 돼 인마 네 정말 더 배워야 돼 인생을 네 알겠습니다 시험 잘 봤어? 네 이번에 잘 될 것 같아요 선배님 너는 좋은 선생님이 될거야 감사합니다 내가 알아 정말 보면 알아 감사합니다 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건 줄 알아?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넌 안 이뻐 이쁘지 않아 섹시하지도 않아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될거야 고생한 줄 알지? 네 정말 알지? 네 그래 알아야 돼 그런 인생을 더 배워야 돼 너는 알겠어? 네 너 동원이 요즘도 봐? 네 가끔 봅니다 왜? 먼저 연락이 좀 와서요 먼저 연락이 좀 와서요 너 내가 그 새끼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아 알잖아 네 세상에서 그렇게 싸가지고 힘들어 그래 개새끼 내가 본 새끼 중에 내가 본 새끼 중에 태어나서 그렇게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없어 알잖아 네 그럼 개새끼는 보지 말아야지 나 보러 오면서 왜 보냐 왜 봐 죄송합니다 선배님 태어나서 본 새끼 중에 제일 싸가지 없는 개새끼야 넌 인생을 정말 더 많이 배워야 돼 나한테 너는 알겠어? 네 알겠습니다 키 마시고 갈래? 네 한 잔밖에 없다 만두국 먹으러 가기로 했어 선이네 어? 좋아요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선배님 나가자 다 왔네 잘 가 어딜요? 집에 가 같이 먹자면서요 같이 오자는 거지 같이 먹자는 게 아니잖아 넌 인생을 나한테 배워야 돼 인마 겁이 해야 돼 인마 잘 가 저거 완전 미친새끼 아니야 저거 완전 미친새끼 아니야